지붕에 있는데 가지러 갈 수가 없어 나한테 가라는 거냐? 가라네 괜히 말했어 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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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독하네 드오분 상자가 떨어졌어? 지능이 강화됩니다 이건 뭐 잠깐만 나도 낄 수 있다고? 좋아 그래 어떻게 앗 쓴 거야? 아 썼네? 고롤한테 주면 고롤이 똑똑해지나? 모든 질병이 실효가 됐다 머리가 맑아지고 혀가 부드러워졌어 유창해졌어 고롤 어 훌륭해 머리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이야 애플파이를 만들러 가자 머리에서 솟아오라서 한다는 짓이 애플파이 만드는 거야? 비겨눔을 다 봤나 아 돈밝기는 할아버이처럼 보인다 이거 쓰고 있으니까 아 돈밝기는 할아버이처럼 보인다 이거 쓰고 있으니까 뭐 가져갈 거 없냐? 어 있네 자래기 몸값 하핳 비치이 그... 가자 아 빨리 올라와 고롤과 대화하시오 도와줄까? 하핳 치스라고? 돈 그딴 말을 해? 야 주방이 제대로 되어있네 마녀의 스프 같다 이거 마늘도 걸어놓고 저건 뭐야? 레시피 같은건가? 팔크리스를 깨끗하게 잠깐만 애플파이 기다리는 동안 캐스터가 나온거죠 갑시다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다네? 마커가 지금 그쵸? 마커의 이미지가 보러 왔구나 알아놓아 건강해 손 좀 빌릴 수 있나? 다른 둥지를 발견했어 도와주겠네 니가 안내주는거야? 그건 조금 극혐인걸? 빨리 출발해 아 고울이 물리대미지만 있었으니까 다른건 뭐 냉기 굳이 하자면? 정격은 딱히 필요없겠네 근데 물량이 많으니까 냉기보다는 확실하게 불이 효율이 나올거 같고 다른게 딱히 필요가 없네 근데 아마 특성상 그냥 고울이 나오진 않겠죠?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분명 나 어느정도 진행했던거 같은데 화려하고 머셔...나... 르르르르르 아 아 아우더드 왕결레니가 너무 편하다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편해 왔다갔다 하는거 너무 귀찮았는데 진짜 어디까지 가실려구요 야 어디가세요? 왜 자꾸 여기서 나무 한번 찍고 가는거냐? 출발해 흠 거기라고? 거기는 좀 조심하는게 좋을텐데 그분이 계시는데 진짜 여기야? 어? 어? 마크 떴다 야... 경비 지키고 있는것 봐 너희끼리 하면 안되냐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지키고 있는 수준이면은 약간 여유가 있다는거 아니냐? 인력적으로? 니 부하들은 아... 나가는걸 처리하겠다고? 아까도 안그랬잖아 니가 그래... 나를 세울라고 하지마 이게 인제... 이게 종족차별이야 난 오크지만 법사라고 중갑을 입었지만 손발은 안입었다고 야 너 왜 내려왔어 그럼 냉기로 한번 싸울까 오늘? 아우 반응 나왔죠 지금? 오 뭔가 뭔가... 위에서 지나갔어 삐웅 부터 해치운다 삐웅 어딨어 누구야 야 너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만화를 쓰게 하지마 니가 제압을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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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동해 삐쩡마른 시체 오우 삐쩡마른 시체는 돈 많이 준다 거기 그 무덤에서 그 두 번 부활하는 애꺼 거기서 하나 가져온건가 본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어디 뭐 니가 앞장서는거 아니었어? 여기 길이 있는거야? 저기도 길이 있는거 같은데 뭐지? 이 헤드 마이크 메뉴가 이동하네 이거 우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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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불로 어 여기다 두제? 아 안되네 야! 전사! 전사야 전사 왜 뒤에 있어 그렇지 아니 졌다고? 이 정도 애들한테? 아 실망인데요 검은 소울잼 때문에 얘를 안 열어볼 수가 없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부패한 시신 아 별거 없다 자 올라가! 그렇지 너 될까봐 일부러 불꽃 썼다 그쪽이야? 길 한 번 진짜 이씨 여기라고? 어 좁은 것 봐 부패한 시신이 소생이 되나? 내밀어 오긴 한데 해보자 모든 몬스터라 안 되지 않을까? 어 되네? 근데 얘 센거 맞아? 어 야야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줄 것도 없다 야 양손 도끼 들고 싸우네? 근데 불한테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얘네한테는 아니다 내 시체도 사라지겠어 빨리 가봐 빨리 가 느리적거리지 말고 느리적거린다고 뭐 더 세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느리적거려 어차피 바닥에서 나오겠죠 뻔하죠 이거는 디자인상 여기 먼저 가겠네 항상 고맙네 어 야 중급화염검이라고? 대박 예지 갑자기 이거 왜 쓴거지? 흐흐흠 으흠 걔부터 보내 그렇지 일어나 야 검은 소울 좀 놓치면 안되죠 뭐 하금 있지 않았냐? 그냥 나 따라온거지? 여기 맞는거지? 이쪽끼리 당연히 가면은 또 온척제 나오겠지? 삼정을 안가지고 온게 좀 그렇구만 오우야 존나 커 야 얘는 보란트보다 세네? 아 그걸 왜 써 그걸 왜 써 그걸 왜 써 그거를 왜 써 진정해 진정해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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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보란트 괜찮?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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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파티플레이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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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블러드봉꺼죠 25포인트에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안되지 않을까? 뭐라고 해야되지? 감소가 안되지 않을까? 피해감소가 그래도 내가 또 한방화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58원이지만 가져간다 기념으로 기념으로 가자 으이씨 어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폴아웃 뽀에서 본 녀석이잖아 데스클롭 어어 야 잠깐만 왜 날 날 못잡아먹어서 안다리야 아 왜 그러냐고 나한테 솔직히 딜도 안 들어오잖아 힘으로 밀라 그래 걸어 다니잖아 브란트 나한테 맞아봐? 브란트만 싫어하는데 쟤? 야! 갑더! 야야야 쏘면은 수면도 막 올라가겠다 이거는 답변 없는건가? 오! 야 깜짝이야 중간이 동래 너 어디가는거냐 쭉 나가는거 맞어? 셀렛이 있긴 하냐 너? 셀렛이 있긴 한거야? 기념사진을 찍을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생각이 없어? 야수 맞냐? 여드름만 있는데? 애초에 양을 야수라고 하냐? 아 가자 됐다 그만하자 어디로 나가는거지? 내가 얻어가지고 기억이 안나네 길이? 굴 메꿔버려 야수울린형은 어떡할거야? 둘수없어 확실히 잡아야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그 꼬맹이 좀 돌봐줘 애플파이는 완성됐어? 나 배고프다 저희집도 이제 명절이라서 아 이거 이동이나 하자 밤이야 나 왔어요 우리 다음에 하죠? 아 아 아 다음에 할거야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이런 모드도 있으니까 흥미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겠죠 이건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은 누구는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글램몰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것도 없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2 3 4 5 5 5 5 6 6